으 내 스스로. 그래서 동근은 뭐가 제일 정보가 높아? 높이. 높이. 뭐가 제일 낮아? 루틴? 루틴? 혜진이 맞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고. 몇 점에 루틴이? 동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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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트위터는 인생이 납니다. 네, 트위터는 인생이 납니다. 박수 좀 해주시죠. 대한민국 아이스하키의 자존심인 안양할라 선수들을 만나서 제가 SNS와 미디어 대응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열의를 갖고 집중해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양할라 선수들이 더욱 활발하고 진정성 있고 친절한 SNS 소통을 통해서 팬들과 즐거운 교점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가게 됐습니다. 안양할라 선수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영원 받아야 해. 영원 받아야 해. 영원 받아야 해. 아, 선생님 저 이런 답을 처음 받아봤어요. 아, 진짜. 아, 지금 이런템은 아멘